이거 무슨 뜻이야? 내가 침대에서 잘 터이니 내 걱정은 말고 소파에서 편히 자도록 해 아, 이 도깨비 말 참 이상하게 하네 절대 안 돼, 내 침대야, 부정타 알아, 맘 쓰지 말래도 거실 소파 있잖아 나 소파에서 못 자, 애 막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럼 호텔 가서 자 나 호텔에서 못 자, 애 저 방에 혼자 있는데 어디 가? 기타 누락자 화단에 재울 거야 너 원래 이렇게 인정머리 없었어? 어, 그럼 소파로 할게 말고 오지 말고 네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라